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고요. 저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유가가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반등이 나왔지만, 전반적인 경기 둔화 전망과 함께 이 원유 역시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한때 150달러까지 갈 거라던 WTI가 80달러선 밑돌면상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지난주 종가도 76달러선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저렴해지면 분명히 수혜를 받는 섹터, 그리고 산업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재료, 여러가지 이슈에서부터 투자 인사이트 얻어볼게요. 오늘도 1시간 강의 도와주실 이정혁 차트 매니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그렇죠. 주말 동안에 날씨도 조금 풀리는 것 같아서 어제는 조금 덥다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의 날씨였어요. 주말 잘 보내셨으면 또 한 주간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매매를 이어가야 될 텐데요. 어제도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그 노란톡방에서 생방송을 진행해드렸고 밤 늦은 시간까지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올려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바로 이렇게 방송국으로 또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씩 공부하시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기준은 반드시 잡힐 것이다 해서 우리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장 어땠습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셨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 날 장에 우리 노란톡방에서 단타 진행하셨던 분들 누적 수익률로 하루 동안의 14%에 가까운 단타 종목들 계속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노란톡에 계신 분들이 주말 동안에도 굉장히 열심히 생방송 좀 봐주시고 또 오늘도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멋진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함께 공부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해드렸던 오늘 오전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여러분 어때요? 해외 증시사항, 뉴욕 증시는 연준의 신중한 스탠스가 이루어지면서 연착륙의 기대가 더해지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인상을 염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금리 인하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러한 관심들이 주목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9월 말 이후에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20일부터 24일까지요. 추수감사절에 관련되는 연휴로 인해서 짧은 거래일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월가에서 얘기를 했었죠. 11월은 증시의 강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시발점이 되면서 산타랠리로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미국의 물가지표가 둔화가 되고요. 하락을 하면서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는 듯한 흐름이죠. 그래서 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살아나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외인들이 이달 들어서 3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2.8 전쟁도 인질 석방 협상으로 인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낮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별로 등락하는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 종목들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반등할 수 있는 구간들 우리가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를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체크 포인트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오프닝에서 아나운서분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늘 뭐예요? 항공 섹터를 제가 관심 섹터로 가지고 왔어요. 원유 수요 감소 기대에 국제 유가가 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환율. 환율이 상승할 때에 수혜를 받는 섹터가 있고 환율이 하락을 할 때에 수혜 받는 섹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가가 상승하거나 하락을 할 때마다 각각 뭐예요?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하게 이러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누구요? 그 종목의 주인이라고 하죠? 세력들은 반드시 이 이슈를 걸고 넘어질 겁니다. 오늘 오전에 방송에 나오기 전에요. 바로 VI가 발동 걸려서 지금 현재 13% 수익 챙기신 분들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죠? 우리 그거 들어간 지 한 달 됐습니까? 두 달 됐습니까? 며칠 안 됐어요? 분명하게 수상한 자리였습니다. 라고 해서 진입을 했던 거고 지금 현재 한 13% 정도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방송 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에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분명하게 움직임이 무언가는 다르다 해서 첫 번째 예림당과 아시아나 항공을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오면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서 한 주라도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 패턴을 한번 잡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종목 예림당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고점. 그래요. 고점 여기 왔어요. 이렇게 하락을 했네요.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기초강의에서도 공부를 했었지만 초심자분들. 초심자. 초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굳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가 안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하지 마시고 누구의 등장을 기다려라? 슈퍼맨. 그렇죠. 슈퍼맨. 아이언맨. 그렇죠? 얘네들이 등장해요. 여기서 등장했죠. 여기서. 그렇죠? 여기에서 얘네들이 앞구비를 하면서 빠지고 있는 뭐예요? 주가를 야!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돌려 세워주고 있는 그러면서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 이 거래량이 중요하게 터진 이 자리를 한번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졌는데 거래량을 체크할 때는 뭘 체크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유통수를 체크하고 현재 하단에서 터진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요. 이 자리에서 이만큼의 거래량이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죠. 고점에서 터진 거다. 라고 하게 되면 해먹고 도망 나갔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하단에서 터진 거래량은 뭐다? 어? 누군가의 주머니에 넣어놨다. 자. 그리고 나서 모아놓은 것으로 눌러버렸죠. 우리 항상 공부했어요. 상승 패턴이 나오기 전에는 고를 판다라고 항상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 저점 라인을 이렇게 올려가고 있었는데 이때 한번 밀었죠? 이때 미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있는 최 사장님, 박 사장님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 왜 너희들 지금 현재 이 금액까지 왔는데 왜 안 던지고 있니? 만약에 예림당이 무언가 모르고 있는 악재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계속 하라 그러면서 도망 나가는 물량들이 나와야 된다. 나오지 않고 있죠? 오 그래요. 왠지 뭔가가 수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빠르게 캡쳐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어때요? 중요 라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만 얘네들이요. 21선을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 어제 어제 일요일이요. 일요일 생방송에서, 저녁 생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뭐예요? 그렇죠. 21선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공부를 했죠. 그렇죠? 자. 보세요. 21선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라인이 21선인데 21선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파 및 지지하면서 이 구간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죠. 21선은 몇 개월간의 평균 가격이에요? 맞아요. 1개월이에요. 1개월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에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야, 나가, 나가. 박사장님, 제가 사드릴 테니까요. 그거 물량 저한테 주시고 나가세요. 그렇죠?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 있죠, 여러분?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 21선을 지지받아주면 더욱더 땡큐베리 감사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월봉을 한번 보시더라도요. 예림당이 월봉이에요. 제가 고점, 오케이. 고점. 과거에 고점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현재의 고점 라인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터졌죠? 자, 그러면 이 라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다가 제가 라인을 그어왔어요. 이 금액대예요, 이 금액대. 1720원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금액대에서 얘네들이 지지를 받고 있고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 여러분, 저점 관리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세력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월봉상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고 일봉상에서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림당 한번 계속적으로 추격을 해가면서 매매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아시아나 항공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고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점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자, 제가 추세를요. 여러분, 보시라고 이렇게 그어왔어요. 추세를. 하락 추세에서는 초심자들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아이고, 뭐 더 간다고, 더 간다고 해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는 안 들어가요. 맞죠? 아이고, 드디어 이제 우상향으로 틀어놨어요. 더 간다고 해도 추세가 꺾여있지 않으니까 안 들어갈 거예요. 어때요? 지제에서야 이 강력한 하락의 추세를 올라타는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다. 그러면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 가져야 되겠습니까? 가져야죠. 자, 해서 이 부분만 좀 확대를 해서 제가 이렇게 좀 가지고 왔더니요. 보세요. 단기 고점과 단기 고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고 있습니까?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의 하락 추세 또한 어떻게 하고 있다?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시아나 항공을 공략을 해야 되겠다. 또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데 지금 고점에 고점에 내가 자칫 잘못 들어가서 물려있다.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는 노란톡방으로 오시게 되면 대응 전략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오전에 중요한 라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선을 무려 3개나 그어왔어요.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가 11,000원 라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래 2평선들 보세요. 2평선들이 다 모여있죠. 큰형 어디 있어요? 큰형 위에 있어요. 가장 큰형.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노란톡방에 오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게 됩니다. 큰형은 지금 위에서 기다리고 있고 밑에서 동생들이 다 모여있어요. 20일, 10일, 5일, 60일 다 모여있어요. 2평선이 한 군데로 이렇게 응집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격도가 생기면서 주가는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찾게 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분할로 얼마든지 대응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월봉 한번 보세요. 월봉에서도 제가 중요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왔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만 오면 어때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해요? 안해요? 안해요. 어디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하단에서 하는 거예요. 하단에서. 남들보다 왜 비싸게 주고 삽니까? 맞죠? 우리가 저렴하게, 한 호가라도 저렴하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 아시아나 항공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추격해 가면서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급등이 걸리는 VI가 발동되는 종목들도 있었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단타 진행했던 거 전승했어요. 맞죠? 그래서 단타로만 들어갔던 종목의 누적 수익이 무려 14% 가까이 됐습니다. 맞죠? 오늘 오전에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대기 매수가 하나 우리 잡는 거 있죠? 낚시 매매라고 하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내려올 때까지. 그 종목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함께 매매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 노란톡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시면 단타서부터 단기 그리고 생방송까지 보실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서부터 입장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빠르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디 키워드림 본방송 시간에는 배당주라든지 실적주 같은 탄탄한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더 빠른 매매, 난 재밌는 매매가 좋다, 매일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머니 키워드림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차트 매니저가 24시간 함께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톡에 벌써부터 본방사수, 본방사수 이렇게 메시지, 인증 메시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들어오셔서 인사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인데요. 먼저 스마트폰 사용이 편리한 분들을 위해서 QR코드부터 알려드리면요. 저희 방송 중에 이렇게 제가 안내해드릴 때 화면 하단 오른쪽에 네모나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죠. 이 큰 네모가 휴대폰 카메라 화면에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인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스캔이 되면 단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나타나고요. 그 노란색 영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차트 매니저가 함께하고 있는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7788이라고 저희가 쉽게 설정해놓은 비밀번호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788 참여코드 입력하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스캔이 잘 안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말고 문자메시지라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저희 쪽으로 먼저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메시지 입력창 켜시고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후에 내용은 이정혁 이렇게 세 글자만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 영어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안내 따라 들어오시면 참여코드 입력창 뜰 겁니다. 마찬가지 7788 네 자리 틀림 없이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된다는 점 들어오셔서 여러가지 소통도 나눠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는 또 차트 매니저께서 진행하는 무료 강의도 관련한 정보를 얻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 점은 한번 이정혁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무료 강의 듣는 법 좀 알려주세요. 대부분이요. 여러분들께서 무료라고 하면 퀄리티가 굉장히 낮은 걸로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말 사이에 또 어제도 제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상을 계속 녹화를 좀 하고 이렇게 편집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 퀄리티가 낮나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들이요? 아니죠. 어디에 가셔서도 공부하실 수 없는 원포인트 강의 계속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제가 얼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빨간색 좋아하시니까 빨간색 모자 쓰고 녹화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어떠한 부분이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가야 되느냐. 이, 거, 추, 매. 이 네 가지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이 네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해놓고 나만의 기준을 딱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어떠한 매매법도요. 금방 습득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무료로 올라오는 강의들 놓치지 마세요. 어제 생방송에서 오늘 우리가 대응할 종목 추천주 나갔죠? 그 전에 우리가 아시아나 IDT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제가 시를 읊어드렸어요. 몇 프로 수익 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수익 내실 수 있다. 그런데 단기적인 성향에 있고 장기적인 투자 성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단거리 선수인지 장거리 선수인지를 체크를 하셔야지만 내가 어떠한 그 항목에, 그렇죠? 달리기 항목에 들어가셔서 매매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노란톡방에서 진행했던 코미코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미코 오늘도 상승 중이에요. 매수가 대비 몇 프로입니까? 2, 3%가 아니죠?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고 아시아나 IDT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수익 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정다운이라는 종목 있죠? 삼성물산 있죠? 배당 관련주로 공략했던 종목들 지금 다 몇 프로 수익권이에요? 한 종목 한 종목 수익을 내는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먼저 체크를 꼭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단타도 진행을 하고요. 단기 스윙도 진행을 하고요. 장기주도 진행을 하는데 이 장기주 같은 경우에 한 가지 힌트 드릴게요. 희귀질환 치료제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소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희귀질환 치료제는요. 각 제약사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임상에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보험 적용을 딱 받는 순간 처방전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FDA에서 신속심사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2년 기준 22건 중에 12건 이상이 신속심사승인이었어요. 이거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약사 지금 현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장기주로 하나 나갈 거니까 노란톡방에 오셔서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니 그러면 매니저님.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아우 저가요 주식한 지가 5년이 됐어요. 제가 10년이 됐어요. 제가 6개월 됐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뭐예요? 공부한 이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개월만 눈 딱 감고요. 공부 한번 해보세요. 분명하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11월이에요. 11월 이제 말이죠. 11월 말 이제 12월 1월. 한 두 달 정도만 바짝 두세 달만 바짝 공부하시면 내년에 뭐가 있어요. 미국 대선이 있어요. 우리나라 총선이 있어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집권 2, 3년 차 들어가게 되면 신성장 4.0이라고 하는 경기 부양책 내놔야 돼요.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이요. 지금 벌써부터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포신도시 이야기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면서 또 관련 테마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놓치시면요. 여러분들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힘드셨던 분들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분명하게 좋은 성과 얻어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말씀드릴게요.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톡에다가 혹시 몰라서 차트 매니저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 이러한 채널들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사칭입니다. 사칭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잘못 들어가셔서 상담하시고 여기다가 돈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사칭하는 분들 정말 많으니까요.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외에 그 어떠한 채널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 사진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사칭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 잘못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뭐예요. 거래량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아, 여러분 이 거래량, 이 거래량, 이 거래량 흔적을 숨길 수가 없는 게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차트가 만들어지는 순서 한번 읊어볼까요? 차트가 만들어지는 순서. 처음에 뭐가 생겨요? 거래량이 생겨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캔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평선이 생겨요. 이평선 다음에 뭐가 생겨요? 보조지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라고요? 거래량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래량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그러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0 하나, 0 하나 창을 딱 여시면 키움현재가가 나오죠. 여기에 가운데를 딱 보시면 주식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주식수. 이거는 뭐예요? 총주식수예요. 대주주들도 가지고 있고 총상장될 때 만들어진 총주식수. 그런데 이거를 마우스로 한번 딸까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유통수로 바뀌는 거예요. 유통수는 뭐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거니, 박거니, 사고팔 거.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유통주식수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겠어요? 총주식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어요?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어요? 맞아요.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놓고 나서보다 수상한 종목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량이 이제 제가 생방송을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차트메이저 차트에는 이렇게 유통수가 표시가 되는데 저는요. 이게 표시가 안 돼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한다? 그렇죠.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딱 하시면 타이틀바 편집 창이 나와요. 이거 클릭. 이 탭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통주식수를 찾아서 검정색 화살표를 누르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뭘 누른다?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 차트 틀 상단에도 유통주식수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종목들을 볼 때마다 유통주식수를 딱 보면 되겠죠. 아 니네 700만 주짜리야? 야 니네 300만 주. 어머나 니네 품절주네? 오케이. 야 얘는 올라가면 금방 올리겠는데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보조지표가 되겠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유통주식수는 알았어. 그런데 가끔가다가 이 거래량의 색상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많이 나오면 빨간색. 그렇죠?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적게 나오면 파란색으로 나타나게끔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트 매니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캔들과 같은 색으로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오늘은 사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건 적게 터지건 캔들하고 같은 색으로 놓게 되면 거래량을 딱 보면서 아 어제는 사는 사람이 많았고 오늘은 파는 사람이 많았네. 아 그래 니네들 여기서 왜 팔았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똑같이 거래량 색깔을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이 막대를 더블 클릭하세요. 두 번 따닥! 두 번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표 설정 창이 나오고 라인 설정이 나와요. 이 라인 설정을 딱 누르시면 다른 거 만지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절대 만지실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 비교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격 차트와 동일하게 가격 차트로 딱 놓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의 차트에도 이제부터 거래량이 어떻게 표시된다? 캔들하고 같은 색으로 표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보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어요. 뭐뭐뭐 공부했어요? 이, 이평선, 거, 거래량, 추, 추세선, 매, 매직기간 해가지고 이, 거, 추, 매 공부했죠. 그런데 매수는 했는데 매도를 못해요. 오늘도 어떤 분이 질문 올라오셨어요. 아까 14%, 15% 급등 나오니까 목표가 설정해 주시나요? 여러분, 목표가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혼자서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주식에 관련되어 있는 주가가 적정 주가를 구하는 공식까지도 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요. 더하기 빼기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타이밍에 매도를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실 수 있어요?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전업 투자자들도요. 계속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다른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맨날 그냥 휴대폰만 들고서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뭐예요? 그렇죠. 바로 자동 감시 주문을 설정해 놓으시면 돼요. 키움증권 기준 0624 창을 딱 여시면은요. 이런 창이 하나가 딱 뜰 겁니다. 뜨게 되면 여기에 잔고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요. 이거 클릭. 딱 클릭. 그러면 여러분들의 잔고가 이렇게 막 나와요. 잔고가 막 나오면 딱 클릭해놓고 스탑 로스를 딱 누르세요. 트레일링 스탑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스탑 로스를 딱 누르시면 여기에 이익 실현의 체크.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평단 대비해서 몇 프로? 우리 공부한 대로요. 5%, 7%, 10%의 절반. 내가 100만 원어치를 매수했다. 그러면 얼마요? 50만 원만 매도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100% 중에 50%만 이렇게 매도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던, 회의를 하시던, 화장실을 가시던, 아이를 돌보시던 어떻게 된다? 90일 동안, 무려 90일 동안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설정해놓은 수익률 또는 그 주가에 도달을 하면요.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요. 알아서 그냥 주문이 들어갑니다. 증권사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료 아닙니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네, 이런 데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아니, 차트 매니저. 나는 말이야. 밖에서 업무를 보느라고 말이야. PC를 못 보고 휴대폰으로 하는데 말이야. 가능하죠? 가능하죠? 휴대폰도 가능하죠? 휴대폰에서 주문 탭을 딱 클릭을 하시면 뭐가 나온다?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딱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잔고들이 또 떠요. 잔고들을 딱 클릭을 해놓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5%, 7%, 10%에다가 절반만 매도. 나머지 물량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전에 VI 발동 걸린 거 제가 알림 계속 드렸어요. 방송 나오기 전에 여기서 계속 드렸어요. 절반만 매도하시고 나머지 이제 우리 목표가로 쫙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마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 마음 편안하게. 장전에 5분, 점심시간에 10분, 장막판 2시 40분에서 3시 사이에 5분만 투자하시면요.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모니터 6개, 7개씩 모니터링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반드시 외워놓으시라고 말씀드리죠. 뭐예요? 그렇죠. 이, 이평선, 거, 거래량, 추, 추세선, 매, 매직기간. 이거 네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분할로 대응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추격하는 것들.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핏빛처럼 선명하게 정말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반드시 꼭 이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바이크 한 대 사야지 딱 목표 정해놓고 매매하는 거예요. 단타. 우리 단타 승률 좋잖아요. 단타도 치고 단기 수잉도 하고 주식으로 해가지고 수익금으로 와이프 여러분 명품 백도 좀 하나 사주시고 아끼는 자동차에 고급류도 좀 넣으시고 아이들한테 좋은 신발, 새 신발, 좋은 옷 한번 입히고 이런 재미로 주식하시는 거죠. 그렇죠? 300만 원 가지고 벤츠 못 삽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놓으시기 바래요.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도전에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사기 힘드시잖아요.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있으니까 나도 공부하면서 한번 차트 매니저랑 공부해볼래요? 들어오시면 돼요. 노란톡방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지금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입장 방법 안내해드릴 테니까 빠르게 들어오시고 오후서부터 단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하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잘못 검색하셔서 사칭하는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저희 진짜 노란톡방은 11시부터 11시 50분 방송 시간 중에만 열려있다는 점 꼭 확인 부탁드리고 제가 안내해드리는 QR코드나 문자 메시지로만 입장해주셔야 되겠습니다. QR코드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간에는 활짝 열려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쪽 네모난 QR코드 올바르게 스캔하셔서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아이디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참여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틀리지 말고 잘 입력하셔서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는 아래쪽에 나가는 이 큰 네모박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자 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마찬가지 지금 시간에는 활짝 열려있습니다. 내용 보내실 때는 어떤 내용이든 좋은데 이정혁이라고 우리 차트매니저 이름 석자 빠짐없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정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저희 이데일리TV 공식 문자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통신료는 나중에 따로 부과가 됩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실 때 또는 들어오셔서 유료로 저희가 운영되는 것은 전혀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문자메시지 타고 들어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참여코드는 778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테마 시간에는 항공주 예림당이랑 아시아나항공 받고요. 또 오데도 계속해서 공약주까지 나갈 예정이고 장기주 희귀 질환치료제 또 보너스 서비스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대응 방법 궁금하시면 바로 들어오셔서 차트매니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올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아래 칸과 위 칸에 물찾을 때 매수 그리고 화살표는 홀딩 이 외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매니저님 강의 이어가주세요. 현장에 나와있는 차트매니저입니다. 여러분 내올매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말씀드리는 순간에 제가 잠깐 종목들 빠르게 봤거든요. 우리 금요일에 진입했던 메가MD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5.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아시겠죠? 내올매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들한테만 알려주려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공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단에 침수 구간이 보여요. 즉 뭐예요? 조정의 구간이다.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저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아니 남들이 천 원 주고 산 거 내가 왜 오천 원 주고 사고 남들이 만 원 주고 산 거 내가 왜 삼만 원 주고 삽니까? 저는 안 살랍니다. 맞죠? 조정 구간에서 들어간다. 그리고 상단에 화살표가 보여요.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면 뭐 한다고요? 홀딩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비서가 알려주는 거예요. 사장님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초심자분들은 5%, 7%, 10%에다가 보유 비중의 절반만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실제 우리가 매매를 진행했던 차트들을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에요. CI테크. 멋지게 수익 냈죠? 우리 금요일에도 우리가 이 종목 하단에서 잡았어요. 하단에서 잡아서 이 종목만 몇 프로 수익을 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하단에서 잡은 종목이 아니라 네올매매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죠. 뭐예요? 고점. 그렇죠? 고점 확인하고 저점 확인하고 그렇죠? 어머어머어머 세력 계획 핸들 떴어요. 오케이. 그러면 못 찾아야 된다? 그렇죠.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올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데 이때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다시 대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I테크는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너무너무 재미있게 매매를 했었고요. 자, 메가엔디 또 나왔네요. 메가엔디. 그렇죠? 메가엔디 급여일에도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익 중이죠. 자, 그런데 이 메가엔디도요. 앞전에 고점들 확인하고 나서 이 라인을 확인을 한 거예요.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어머.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세력 계획 핸들들이 뜨고 있어요. 그러면 뭘 찾으셔라? 그렇죠.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올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올 거다. 또 나올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여러분 A종목 째려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해요, 안 해요?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가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게요. 뭐냐 그러면? 이번 종목은요. 자, 위 메이드예요. 위 메이드. 얘도요. 우리 금요일 날 마찬가지로 단타 진행해가지고 꼬리 잡기 놀이, 그죠? 낚시 게임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얘도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어때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했는데 안 가. 그런데 화살표가 쫙 떠요. 화살표가 떠요. 뭐라고요? 홀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의 상승폭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그냥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자리가 나온 거는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자리가 나올 것이다. 또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그렇죠. 관침 종목에 딱 넣어놓고 그 자리 나올 때까지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올라갈 때 돌파매매 이런 거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자, 한 종목만.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미코예요. 와, 나왔네요. 그렇죠? 코미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하단에서 잡았을까요? 지금 수익 꽤 크실 겁니다. 하단에서 잡은 이유가 상단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추세. 우리 이거 춤에 공부했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병곡이 발생을 하면서 뭐예요? 그렇죠. 세력 계획 핸들이 떴어요. 2평선 확인하시고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이 자리에서 누가 무섭게 매수하겠냐고요. 매수 못한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렇죠. 승률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해주죠. 매수하고 나서 화살표 보이면 홀딩. 그런데 이 자리까지 지금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었다? 이 지지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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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바로 코비코가 되겠습니다.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을 때만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감으로 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냐면 노란톡에서 실시간 브리핑 계속해드리죠. 지금 현재 시황들, 중요한 뉴스들, 그리고 지금 업종별 지수들 계속해서 제가 브리핑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개별 종목들, 어떻게 합니까? 장 끝나고, 그렇죠. 영상 찍어가지고 막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막 올려드리고 있죠.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2대1이 강당, 여기를 빌려가지고 여러분들 50명이면 50명, 500명이면 500명 모아놓고 중요한 내용들. 50분 방송이에요, 여러분. 짧아요. 짧습니다. 그래서 한 3, 4시간 정도 풀코스로 그냥 팍 한번 진행할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분명하게 좋은 결과를 얻어 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주식은 여러분 학습과 타이밍이에요. 감으로 유튜브 몇 개 본다고요? 책 몇 권 읽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 날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 다 부자됐습니다. 아니에요. 공부하셔야 돼요. 이류기 법칙 말씀드려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류기 법칙이에요. 이류기 법칙 뭐예요?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총수를 10명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이 10명 중에 2명은요. 뭐예요?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죄다 물려있어갖고. 아우, 나 이제 내가 주식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치가 떨린다. 치가 떨린다. 나 다시는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2명. 6명은 뭐예요? 그냥 여기에서 주는 종목, 저기에서 주는 종목 그냥 주워 담으신 분들. 그렇죠? 나머지 2명만이 뭐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어렵지 않고요. 더하기, 빼기. 이 두 가지만 하실 줄 알면은 차트 매니저와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히든 종목 설명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빠르게 들어오셔서 오후 장소부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올매매 예시 종목과 함께 보니까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기법 자료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얻어가시고요. 이 방에서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의 오프라인 강의 정보도 공유가 됩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 안내입니다. QR코드 다시 한번 띄워드려요.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네모나코 커다란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7788. 여러 번 틀리시면 입장이 거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하게 입력하시길 권장합니다. 7788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샵 3772번이고요.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실 때 내용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이정혁이라고 차트 매니저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키워드에 맞춰서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마찬가지 7788 비밀번호 같은 거니까요. 참여코드는 꼭 기억하셔서 입장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히든 종목 공개하는 코너로 바로 넘어가보죠. 12월에 산타렐리를 기대하는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아무도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바로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어? 매니저님 저요 그 종목 지금 수익 중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전에 들어가서 지금 약간의 고점을 찍고 조금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이상의 현재 수익권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다시 가지고 왔느냐? 그때 못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노림수를 가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선은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외인들 그리고 기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원포인트를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기관 쪽의 이 물량은 언제든지 얘네들은 단타성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관의 물량만 보고 들어가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루마니아에서 산타는 온다. 호주에서 온다. 한화에어로 설레이는 12월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요. 지금 F15 또 자주포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또 뭐예요? 그렇죠. 에어쇼에 또 참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무언가 엮어도 엮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차트를 봤는데 어머어머어머 차트 매니저님. 아니 차트 매니저님 이렇게 고점에 잘 안 들어가시잖아요. 막 안 들어가죠. 우리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미 수익 중이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가지고 왔느냐. 이때 당시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때 당시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수익권이 쉴 텐데요. 단기 고점을 찍고 나서 아래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 추세를 보자고요 여러분. 우하향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매매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상향 추세죠. 우상향 추세에서 그렇죠. 이렇게 우상향을 해놓았는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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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발생을 했는데 이 눌리는 구간에서 나오는 거래량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이 물량 누구 주머니에 있을까요? 저한테 있냐고요? 저 없어요.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아니요. 세력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점에서 매물대 체크를 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다시 한번 상승 패턴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만 확대를 한번 해서 보자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지금 계속적으로 N자형으로 파동을 주면서 계속 상승을 했는데 이때요. 여기 여러분들이 세력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15만 천 원에서 터실래요? 8만 원에서 터실래요? 여러분들이 모아왔어요. 나 이제 수익 실현할 거야. 8만 원에서 터시겠어요? 15만 원에서 터시겠어요? 저라면 15만 원에서 털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털고요. 여기에서 설거지로 끝내겠어요. 모양은 완전히 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거래량을 보시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수상하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염없이 하락을 한다고 하면 거래량에도 문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마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하는 구간에 즉 내가 많이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소화를 시켰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241이평을 지지받으면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고 21선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오늘 오전 차트. 어때요? 너무너무너무 저점을 잘 관리하고 있고 밑에서 2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고 위에서는 막내 동생 5일선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공부용으로라도 대응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들고 계셨던 분들은 잘 들으세요. 평단이 깨지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물량의 3분의 1 정도 불타기가 가능하겠다. 아시겠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우리 노란톡방에서 같이 메스타점 잡아서 한번 대응을 해볼 거고요. 월봉이에요. 월봉. 어머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조정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많이 먹었으니까 소화시켜야 되겠죠? 소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말아올리면서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14만 원, 15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 패턴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할로 비중 관리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이슈가 있고요. 3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가 무려 20조 66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에요. 한국 항공 우주가 되겠습니다. F15 나왔죠? 여러분, 두바이 에어쇼에도 얘네들이 참가를 했는데 뭐예요? 마찬가지로 이 매매 동향들 체크하시고요. 이 어떠한 방산 쪽 또는 이런 항공기 또는 이런 어떤 관련되어 있는 항공 그리고 우주,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매력이 있는 섹터이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는요. 여러분 보세요. 상승을 했어요. 오케이. 야, 니네 멋지게 상승했구나. 어, 야, 의미심장한 거래량이 나왔네. 어, 일단은 노란불. 어, 조심할 거야, 나는.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 저점 라인을 지켜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시키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동반되죠, 거래량이요? 그리고 나서 박스권으로 싹 가다놓는 두 단계의 박스권으로 가다놨어요. 뭐예요? 계좌가 몇 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공부하시는 게좌가 1번 계좌. 계좌 2번 계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 이 위에 계좌와 아래 계좌의 평단 얼마예요? 5만 원 잡고 우리가 대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력들의 평단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상향 추세와 우하향 추세, 단기 추세까지 그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과 이 구간, 그렇죠? 이 구간 내에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기술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매매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무조건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지받는 자리에다가 쫙 지뢰 설치해놓고 우리가 낚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오늘 오전, 오전 차트인데 보시면요. 아니, 저점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이거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누군가가 돈 좀 투자금이 많으셨던 분이 던지시면 그냥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 대응이 나갈 거고요. 월봉상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두바이 에어쇼 홍보전에 이슈가 있고요. 외인들의 꾸준한 매수세와 함께 추세 돌파 직전의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차트 매니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